자 현재 이 친구들은 일본에서 온 친구들이고 오늘이 홍대에서 버스킹을 많이 하다가 오늘이 마지막 공연이 되는 날이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박수! 자 현재 일본팀 갬팅이죠? 갬팅이라는 친구들이고 자기소개를 한 번씩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안녕하세요 먼저 시작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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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신나게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 진짜 제대로 자기소개해 어 안녕하..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이! 안녕하세요 어 갬팅 리더를 맡고 있는 키라라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와아! 와아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환입니다 와아! 네 안녕하세요 오늘만 갬팅 막내 오늘만 갬팅 막내 말소리 안나! 와아! 오늘만 갬팅 막내 오늘 MC로 도와줄 쿠마입니다. 예 유튜브에 쿠마 진심은 나오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엄청나게 아리갓토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다음 첫 곡부터 시작할까? 첫 곡 뭐로 시작할까? 피어시 진짜 많이 했어요. 몸을 던지. 쏘고 1 .. 여기나 부static